최근 저금리 기조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의 고금리 취급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로 금리는 최고 9% 후반대에 달합니다. 특히 삼성생명, 한화생명 등 보험업계 상위사들의 고금리 취급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. 삼성생명, 한화생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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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이 부족한 수는 없을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